오늘 이거 엔딩 볼 수 있을래요? 이 정도면? 이런 속도라면 엔딩을 볼 수 있을까요? 제가? 어 뭐야? 전화가 왔네 누구야? 누가 전화를 했어? 누가 전화를 했어? 이거 누구야? 모르는 번호가 전화했어? 누구야 이거? 파... 이거 뭐야 이거?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 누굴까?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면 누굴까? 대체 궁금 자, 들어갑시다 자, 화성 위에 지옥이라고 하네요 어? 아... 자, 다시 화성으로 돌아왔네요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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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죽어? 뭐 이렇게 데미지? 왜 이렇게 안죽어? 이거 아, 샷건 약해서 못쓰겠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슈퍼샷건을 쏴겠다 와우, 아주 그냥 지금 완전 해리 지옥이 아주 그냥 어? 화성이 난리가 났죠 어? 뭐 있니? 아, 저기 이렇게 가라고? 아아... 저기 아니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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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을까 내가? 여러분?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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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어? 얘들아 어디가? 야, 너 데려가! 야, 진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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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튀네 녀석들 여기구만 다 왔다 갑시다 어? 아싸 아이템 감사욘 어,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? 얘네도 뭐야 아이 깜찍하게 징그럽게 이것도 총알 먹고 템 먹고 기본을 슈퍼샷건으로 해야겠어 이거 어디로 와야되요? 여기에 뭐가... 아아 이거이거 올리비아 자, 여러분 걱정마세요 그냥 올리비아 나쁜놈이고 뭐 얘 지금 찾고있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음 음 아 장난하냐? 80km 떨어진 데로 나왔더러 가라고 지금? 겁나 멀어 죽겠네 어, 다행히 이 배가라는 인공지능이 저를 트램에 태워주게 되요 근데 그 카드키를 필요하대 그게 여기있대 정말 가지가지 시키네요 그래 해줄게 어디로 가야되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래 너무 갑자기 나오는거 아니니? 놀아 희흠 헤헿 아이고 아이고 형님요 아이고 머리머리먹 아이고머리 grupp 어쩌실까 어쩌실까 기켜줄래? 그래 아이고 머리 머리 아이고 머리 어쩌실까? 어쩌실까? 비켜줄래? 그래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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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줄래? 헤헤 빠세이! 와우 멋있어 멋져 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? 이제 이구만 또 뭐야 또 뭐야 아이고 형님요 나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야 또 뭐야 아이고 어쩌실까 어쩌실까 너무 불쌍해 대통령 한번 시켜줘야겠어 대통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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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잡목들은 이렇게 샷건으로 자 처리해 줍시다 네 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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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지 아니야 무서워하지만 누나 이거 전혀 무서운 게임이 아니야 전혀 무서운 게임이 아니다 진짜 그냥 오히려 악마들이 불쌍한 게임이야 내가 줄래? 네 어우 깜짝이야 얘들아 참게 어 뭔가 보스 오우 얘네들 뭐야 안녕 어 귀여움이 반갑다 친구 와 안죽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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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화셋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무서워 이리 와 아이고 아이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McMahon x4 미안 x8 미안 x5 미안, 비켜줄래 야응 아이 불쌍해 귀여 database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어우 깜짝이야 미안 귀엽다 놀려서 미안해 귀엽다 놀려서 미안해 빠세잇 아 자 어 파워 어 뭐야 리아형 어서와요 갱신이 안된거 같네요 어 어 리아형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마비노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누가 홍보했어? 로제님 배그하는거 보고 배그 샀는데 되게 어렵네요 그거 총만 안싸도 한 20위권은 갈 수 있습니다 총만 안싸도 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어디 보자 어 여기 또 뭐야 맛있쩍 맛있쩍 마쇽 마쇽 에헤헤 가서 먹어야지 또 에헤헤 가서 먹을거라는 아니 얘가 이것도 열었니? 그렇게 머리가 좋아? 어 안녕 너 혹시 그 먹었니? 여기와봐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움이 귀여움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일루와 너 권총을 없앨수있다 일루와 일루와 약오르지 인마 어? 빠셔잇 다 나와 다 나와 어 그래 일루와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여기 또 있니 또 안죽은 사람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어 일로와 일로와 어딜 도망가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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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정지 정지정지 정지 아이 누가 카카오톡에 홍보했어 아니 어떻게 다 들어왔어 여기에 어 누구야 누가 홍보했어 어 누가 여기다 또 홍보를 한 거야 누가 홍보를 했어 지금 어떤 불경 환자가 어 홍보를 한 게요 잘 가지할게 형식 해먹고 아이템 먹고 어깨 아 오 깜짝이야 어제 그 친구구나 어디 어디 들어갔니 거기 막상 그 어떻게 들어왔어 아 절로 왔구나 알아서 에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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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시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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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안 죽으시네 안 죽으실래요 니마 퐋 퐇 아 깜짝이야 아이고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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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보자 이 아래에 뭐가 있네 아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어? 깜놀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 건너올 수 있니? 헤헷 못 때리겠지롱 헷 헷 못 때리지롱 못 건너지롱 헷 아 이거 좀 아니지 야 이건 좀 아니지 어 진짜 어? 야 이러면 안되지 어? 뭐야 다시 여기부터야? 아 미치겄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 제가 너무 놀았으니까 이번엔 좀 진지 먹고 갈게 어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이깁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이번엔 진지 좀 먹고 가겠습니다 진지 먹고 자 진지 먹고 갈게 진지 먹고 어 진지 진지 맛있는 진지 모델 boi 내게 그래 아 차원이었다 그렇지 fries 죄송하지만 죽어 주시겠습니까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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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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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리킬 악마건 뭐건 다 상관없어요 다 없애버릴거에요 이리와 일로와 빠셔잇 죽으세요 와우 뚝배기 자 슬슬 그 소 두마리가 소환될 때가 된거 같은데 이게 아이고 여기있네 아이고 형님들도 계시네 이거 일로와 일로와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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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는 야 니들 위에 올라와 못쏘지? 헤헤 못쏘지? 왕창이들아 어이 저분이 쏘시네 어이 저분이 쏘지 저분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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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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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카 마사 마사 마사카리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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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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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죽으면 안돼 이거 왜 또 죽으면 시청자들 나간단 말이야 오잉 야 에너지 없어? 아따 큰일났네 일로와 죽어줄래?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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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 줄거여 어이구 큰일났네 어 너 언제 왔어? 겁나 무서워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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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안해 인성보소 하우 하우 핵 능력 가만히 계셔 아 죽으셨어 하우 후도 죽으셨어 어 체인건 있었네 괜찮아 어 야 일로와 일로와 어딜가 일로와 야야야야야야 야 일로와나 절자식이 빠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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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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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숴야 되니까 야 엄청나 어 뭐야 와 엄청나 엄청나 야 엄청나 아이고 무섭다 야 엄청나 도망가자 도망가자 너무 많다 어이구야 여기까지 오냐 헥 약어리지렁 일로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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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라바라바 헥 약어리지렁 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 헥 헤 헤 헤헤 빠쇼잉 인마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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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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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 글로리킬 오 깜짝이야 이씨 야 어떻게 잡아요 약간 이래 헥 헥 헥 헥 아 죽으셨네 아 쟤 완전 짜증나게 한다 일로와 완전 짜증나게 한다 일로오세요 와우 야 또 뭐 나와 어메 미치겠다 야 큰 놈 나갔어 야 미치겠다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야 이것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근데 성님들여 성님들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형님들여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좁은데 이렇게 또 소환까지 하시고 어디갔지 어이구야 저 속도와봐 엄청나 와우 와우 아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 갈수록 점점 어두 갈수록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는 해냅니다 아 일로와 제발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아 짜식이 말이야 뭐야 이거 어? 저기요? 니마? 니마 이게 뭐야 야 짜식아 아니 무슨 2만데도 버그걸리냐 이게 또 오오 야 진짜 너무한다 좋아 먹을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뭐랄까나 뭐할까 이게 락온이고 어 이게 락온이고 이게 리모트 와하 그어야지 내놔 이 자식아 아니 이게 뭐죠? 왜 제가 여기 왜 왜 와있죠? 시무룩 또 뺏겼어 시무룩 또 시무룩 하네요 얘들아 누가 없니? 와 한대 때리니까 엄청나죠 저는 여기서 그냥 쏘면 됩니다 마음 놓고 쏘세요 잠깐만 있어 여기 어떻게 올라오지? 자 실기니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여기 어떻게 올라오는데? 여기 올라오는 방법이 없잖아 이게 너 어떻게 올리 여기 여기 올라온 김에 애들 좀 죽이고 갑시다 서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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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그냥 내려갈래 다 내려와라 저걸 부수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걸 부수고 오겠습니다 일단 선물이야 자고 와우와우와우 도망치 도망치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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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망가 도망가 자 도망가 여기서 느긋하게 쏴 줍시다 여기서 여기서 느긋하게 이리와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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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다 헤잇 꼬리꼬리꼬리 아따 몸빵 좀 떼시네 아 쟤 진짜 쩐 나이한다 저거 죽어라 그래 한 놈 더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어쩐 일로 어쩐 일로 이렇게 또 어쩐 일로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뚝배기를 꽤 풀었네요 핫 아야야야야야야 아 무서워 아 진짜 쫌 너무하잖아 이거 쫌 야 진짜 쫌 쟤 너무 좁다 야 옮기면서 해야겠다 총알 좀 아끼고 와우 와우 겁나 썰어 와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야 또 죽을 수 없다 또 죽을 수 없다 슈퍼샷건 있구나 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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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오케이 풀충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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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뭐야 웜에 미치겠네 형님 또 소환해 야 일로와 형님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일로오세요 형님 형님 일로오세요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일로오세요 형님 저희 좀 퍼붙지마 일로와요 빨리 빨리와 안되겠네 대화 좀 합시다 일로와요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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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단 역시 역시 대화가 최고다 역시 대화가 최고다 역시 대화가 최고다 힘들 때는 대화가 최고다 힘들 때는 대화가 최고다 무작정 싸우면 안 돼 이것도 뭐야 아 슈퍼웨이픽이구나 오 고마워 적절하게 나왔네 기름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어디 보자 어디로 절로 가야 하는구나 오케이 어우 야 총알 다쳤어 겁나 좋아 엄청나다 세인건 언제 써볼까 이거 여기가 참게 어디가서 먹을까 어디가서 먹을까 저쪽 가서 먹자 그래 나 일로와서 아이템 먹어야지 아이템 달라니까 쓸모없는 누밖에 안 나오네 또 아저씨요 아이템 좀 드세요 아저씨요 믿기 있네 아이템이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갑시다 용감했어 그래도 저 애들은 저기 왜 있을까 가서 물어보자 아저씨 왜 있어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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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응 으 와우 와우 어떡해 아파 고통을 끝내주겠어 와 체인건도 체인건 한번 써볼까요 이거 체인건을 별로 못 썼네 이게 좀 공격 속도가 들게 느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였어 그게 좀 문제였어 점핑 점핑 아이 무슨 먹잇감 하나 들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 얼마나 혼자 먹을라고 오이씨 오이씨 와우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로젠파이크 라고 해 뒤에 있는 염색 앰플은 신경 쓰지 말고 어후 오오 오오 자 체인건 썼볼까요 체인건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우 쎄다 좋다 좋다 야 어 깜지 먹을라 했어 먹을라 했어 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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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없애주고요 죽어줄래? 죽어주지 않을래? 아프지? 빠셔잇 또 뭐야 일루와 아이고 형님여 하오 형님여 태화수단입니다요 오오 태화수단 뚝배기 아 너무 좋다 이 게임 너무 좋다 내가 공포게임을 이렇게 안 무섭게 하는건 처음이야 이렇게 안 무서운 공포게임이 있다니 이렇게 안 무서운 공포게임이 있다니 너무 좋아 여러분 추천만 하시만 해주세요 야 너 죽었니? 확인사살 확인사살 안 죽었어 이거 안 죽어 죽은 척 하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죽은 척 하는거 같아 죽은 척이다 죽은 척 백타 죽은 척 야 크리 안 죽었지? 죽었나? 야 확인사살 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씨 진짜 죽었네 네 의심해서 미안 어? 오 자 둘이 뭔가 직장 상사같은 관계였는데 뭔가 의견 갈등을 빚는게 느껴지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 깜짝이야 야 엘리베이터도 없어? 또 엄청 나을거 같네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는 왔던 데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아 이쪽에 이쪽을 하고? 아하 아하 여여라 참게 아이고 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손님들이 안녕 다 나를 봐줘 다 나를 바라봐줘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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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수고했어 더 있니? 자 뭘까 없으니까 갑시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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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자 오늘 두문 여기까지 너무 재밌게 한데 너무 재밌게 한데 아멘